다시 또 트럭에 오른다 눈 많고 비탈길이 많은 울릉도살이가 힘들어 겨울 한철을 육지로 나가 지내다 오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고로쇠 물이 제철인 이 겨울이 화자씨는 더없이 반갑고 고맙다 택배 갔다 오면 이리 한나들이대 이제부터는 스노우체인도 무용지물 집 앞까지 급경사기를 영락없이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 화자씨 급급한 성격이 또 나온다 나는 걸음을 잘 못 걸어가지고 어리가 없다니까 나는 걸음이 빠르잖아 사실 그건 태워줘놨다면 어리도 없이 혼자 가버리잖아 원래 그래요? 원래 그래요 넘들이 보면 싸워가지고 먼저 가버리는 줄 그렇게 한다니까 오후 들어 점점 거세지는 바람